끝으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곳곳에 끼어 있던 안개가 거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 29도, 대구 28도, 광주 27도로 예년보다도 다소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서 밤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추석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